지난 5월 대구 경북 지역 대형 소매점의 매출 감소폭이 올해 들어 가장 컸습니다.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.3% 줄고, 경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.6% 줄었습니다. 이는 올해 들어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는 매출 감소가 2, 3%대에 머물렀습니다.